안녕하세요. 박보검입니다. 소방공무원분들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방관 고챌린지 캠페인. 김혜수 선배님 덕분에 이런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위험한 상황에서 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.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해주실 거죠? 소방공무원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